일단 그럼 우리 짠 한 번 하자. 네, 짠 하자. 이거 비주얼 진짜.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근데 향기가 기름 쩐네 같은 거 안 나고. 되게 고소한데? 튀김이 파삭파삭해서. 자, 지금부터 돈줄 대결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오, 많이 눈 떴어. 많이 눈 떴어. 프라이드 치킨같은 엄청 바삭한데? 겉바삭돌이다. 안에가 진짜 부드러운데, 생각보다? 미쳤다, 미쳤다. 뻑뻑하지가 않다. 안에 살이 뻑뻑하지가 않아. 어우, 촉촉하다. 육즙 보여? 육즙. 치킨같아, 치킨. 와, 부드러운 거 봐. 떨어져 나면. 손박촌동자인데. 아, 이 자체로도 맛있겠다. 와... 씹는 부위보다 그 위에가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와요. 부드러워서. 그러니까요. 고기 진짜 부드럽다. 일단 난 소스 말고 소금에다 좀 먼저 찍어서 먹어볼까? 맛있겠다. 돈까스는 소금이라는 말이 있던데? 맛있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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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아. 부심하다. 무슨 CF 찍는 것 같네요. 맛있다. 난 지금 너무 신기한 게 토마호크 보면 안에 뼈가 있잖아. 그 옆에 보면 금맛 같은 게 있잖아. 약간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부분. 그게 그대로 살아 있는 게 신기해. 맞아, 질기지 않고. 그리고 소금이랑 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이 돈까스 고유의 맛을 그대로 살려줘. 안에 있는 고기의 육향까지. 소금에 찍으니까 감칠맛이 살아나네. 근데 진짜 놀란 게 너무 두툼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의 이거 돈까스 두 개 겹쳐놓은 양이 상당해. 진짜 이거 봐. 너무 두꺼운 거 봐봐. 저, 저 봐봐요. 소영 봐요. 저 단면 좀 봐요. 이 말해. 저거는 벽떨 두께 아니에요, 벽떨 두께? 저거는 벽 같은 거 세울 때 저 정도죠, 부스. 소스. 빨리 지금 너무 맛있어서 화났어요, 지금. 울어, 울어. 울어, 진짜 맛있어. 돈까스는 고추냉이랑 같이 먹어도 엄청 맛있대. 고추냉이 됐구나. 고추냉이를 몰랐네? 지금 정말 닭다리를 이렇게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고소해진다. 고추냉이 먹으니까 약간 콩만 본다. 고추냉이를 올리고 그 위에 돈까스를 올립니다. 돈까스 초밥처럼 먹어야 된다. 돈까스 초밥.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이 됐구나. 우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아니, 진짜 보는 사람이 일단 만족감이 있네요. 맞아요. 깍두기 하나 딱 올려서. 먹어봅시다. 한 번에 와우. 슬라이드 먹을 때 하얀 색깔 우리 무 먹잖아. 그것처럼 산뜻해. 깍두기가 딱히 막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이야. 난 이 샐러드에 있는 이거 콩 드레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좋더라. 살짝 맛봤는데 느끼하지 않은 드레싱 코치. 어쩜 저렇게 맛있게 먹냐. 진짜. 시원한 게 어울리네. 산뜻해, 그냥.